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신상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가 나온 보고서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들 건강이 염려돼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